한화 손해보험 한화 손해보험 한화 손해보험 한화 손해보험 한화 손해보험 고지는 2번 수술을 안해도 되는 305 하지만 보험료는 355로 역시 흥국화재와 한화 손해보험 이 두개로 비교해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보험 같은 경우는 대장용종, 근종 치료종교 후에 고지하면 타사는 5년 부담보가 나오지만 부담보 없이 가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3105 323 플랜도 진짜 4000개 인수가 가능하고 323 플랜도 3년 경과 그리고 바로보장 이런 것도 매우 좋다는 거 역시 하나는 많이 좋습니다 자, 어린이 10, 490 플러스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그니처 가입자죠 어린이 몸은 10% 할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슈담보 올 탑재가 됐기 때문에 통합암 전인이암 통합내열관 통합심장질환 신암치료비가 탑재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약전환시 무사고로 그래서 계약전환시 최대 150%까지 증액이 되다 보니까 3대 진단비나 수두비도 무사고시에 할인을 받으면서 보장한도도 올라가고 거기다가 상해 질병치료전금 50만원부터 네 천만원까지 그리고 거기다가 정신과 그리고 요양병원은 유일하게 한화가 50만원부터 된다 타산은 100만원 200만원이고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안된다는거 자 한화손해보험 흥행보증수표에요 역시 바로보장이죠 그래서 통합암 통합전이암 C7에서부터 C80까지 그리고 신암치료비 그리고 무사고할인 이 모두가 하나가 가능하다는거 타산은 거의 다 안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아쉽다 자 바로보장 운영이 되는데요 뭐 시그니처 한화는 그 다음에 한화갑질 안보험 네 사메노 이런 부분들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바로보장 예시로는 다 알죠 더 늦기전에 나도 신암치료비 가입해야 한대 팀장님 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는데 바로보장 보험료 차이가 있으면 뭐 면책감액기 없는걸로 안하셔도 되는데 거의 보험료 차이가 안나요 그리고 가입 후 2주 후에 속이 불편해서 체장암 요래요 어떡하지 일단 걱정 마시고 체장암 중입자 되잖아요 네 알아보니 치료비가 6천만원 나오는데 헐 가입 한달도 안되는데 보상이 될까 바로보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능합니다 바로보장 이제 9월 10월 겨울 때 우리가 건강검진 cg인데 그럴 때 면책감액 없이 바로보장을 받을 수 있는게 대박이라는거 자 지금 13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구독좋아요 한 번씩만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 네 암 선호남보예요 특히 유방암 예후 예측검사죠 다빈치 로봇 유방암 아무래도 부동의 1위가 유방암이다 보니까 여성 통합암 암 특정치료비죠 뇌질환 심장질환 선호남보는 뇌혈관 허혈성 심혈관 특정 뇌경색 혈중종의 치료비 5위는 특정 급성심근경색 혈중용의 치료비로 좋아한다는거 그래서 거의 3만원대 플랜으로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한화가 역시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한도도 높고 요즘에 브랜드가 다시 살고 있습니다 자 여성 한화 여성 보험의 장점이 뭘까요 일단 여성 전용상품 다섯가지죠 탑재가 되었구요 타산 한화 통합암 진단비도 13회까지 타산 12회 여성 통합암 전해안 진단비도 8회까지 타산하이 없습니다 유방예측 검사비도 300만원까지 유일하게 어깨 유일하게 타산 없어요 바로 보장도 56쪽 담보가 타산 없어요 납입면제 1년 납입면제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좋다는거 건강고지형 인수 가능함 그래서 여러가지 입원수술 무관하게 34종 그 다음에 7일 미만 통원시도 50종 7일 미만 통원시도 지금 3개월만 후에 거의 10종 가까이 가입이 된다는거 그 다음에 7일 미만 입통원 경과후에 한달만 지나도 인수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거 같습니다 자 3앤호 3앤호부터 3호까지 5년내에 암만 아니면 돼요 암만 아니면 6형 305 입원수술 없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3호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 대장운조 패스 1년 이내 양성용량 패스 2대질환 강경화 패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모두 다 패스 그래서 3앤호부터 323도 나왔어요 2년 이내 입원수술 3년 이내에 일단 6대질환 그래서 중대질환 3년 경과후에 고지는 323 보험료는 325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자 1개월 지난 1개월 내에 한달 내에 진단소견치료 입원수술 아니면 넘버원 프리패스에요 자동차 사고 11등급 100만원 네 가능하죠 골절 쇠골절 네 그래서 아니 아니죠 이게 그 뭐죠 뇌진탕 11등급은 뇌진탕 뼈 여기 쇠 쇄골 골절되는건 7등급이죠 납입면제 그래서 뇌진탕 여기 있네요 콧뼈골절 손가락 그 다음에 육치 9개 치과 보처라면 100만원 바수가 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형 형사비 실손도 3천만원 1억 1억 5천 요게 나온다 운전자 비용담보도 대인형사 50% 병원사 50% 자동차 기가입자 10% 그 다음에 12세 이하 잔여할인도 받을 수가 있다는거 급해수 급해수 시설 누출 손해도요 기후의 온도 조건의 변화 동파 녹 부식 500만원까지 지원해줘요 거기다 풍수제에 수제 공공시설에 공급 불량 건축연한 30년 내외로 네 이렇게 자 화재보험 0이 업종이에요 가입할때는 주변 업종 관계없이 간편하게 가입 이후에는 다른 업종 들어봐도 배서 추진 안됩니다 그리고 추천남부는 이렇게 여러가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네 자 보험상품 판매 절차 이건 뭐 넘어갈게요 네 자 9월에 1인실 일단 다 축소되나요 아니요 연장될 연장되었습니다 4 2 2 2 2